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3년 11월 고위 전국연합학력평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사회문화 분석 및 해설강의를 시작합니다 해설강의는요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이렇게 직접 창 띄워놓고요 시험지 위에 바로바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일단은 시험 치르느라 참 고생이 많았고 20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해 봤을 때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딱 11월 학력평가 비록 12월에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11월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앞으로의 공부는 계속 돼야 되고 본격적인 고3에 올라가서 수능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택과목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까지는 분명히 사회문화를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택 아주 잘하셨고 이제 이 사회문화가 여러분들한테 큰 재미여 더불어서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만이 재미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면서 맞춰나가는 재미, 성적이 올라가는 재미까지 만끽하기를 바라면서 바로 해설할까 합니다 일단은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여드리면 그거 아시죠? 사회문화는 총 5개 단원이에요 4, 4, 3 아이고, 뭘 말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야? 정법시험지를 꺼놓고서 5, 3, 4, 5, 3입니다 5, 3, 4, 5, 3 5, 3, 4, 5, 3 이렇게 하면 총 20문제가 되죠 그 중에서 통계 문제 다소 조금의 계산이 좀 필요한 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일단 정답률에 근거를 해서 매 페이지마다 뭐 한 3문제 정도 2, 3문제 정도씩 소개를 하면서 갈까 하는데 일단 좀 충격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수험생들이 1번에서부터 이렇게 낚였을까 정답률 얘가 67%예요 3명 중에 1명이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를 왜 소개하냐면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예를 자연현상 이렇게 자연현상 여기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편입니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나눠놓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면 개연성은 사회문화현상이죠 기역 이렇게 틀렸고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이죠 뭐 디귿 이렇게 틀렸고 특수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리을 틀렸죠 뭐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디귿이 사회문화현상이고요 가치함축적인 게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정답 4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인과관계가 둘 다 나타나는데 누가 더 명확하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자연현상이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요 이렇게 해서 개연성의 원리 여기 뭐 사회문화현상 존재법칙 자연현상 특수성 가치함축적 명확한 것 자연현상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가지고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문제풀이법이고요 아이고 선생님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줄여보겠습니다 네 지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지정되어 있다가 소똥구리가 주어처럼 보여도 지정하였다로 바꾸는 순간 얘는 그냥 사람들이 이걸 지정한 거니까 이거는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풀어보면 여기 갑의 이야기가 보세요 1965년과 2021년 비교했을 때 노동자와 최고 경영자 경영자 우리가 뭐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이 임금의 차이 연봉의 차이가 20배 정도였는데 지금 보세요 20배에 20배 400배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EO와 노동자의 평균 연봉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진 것이냐 이들이 조직 내에서 가지는 중요도의 차이 그러니까 직업별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고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누군 많이 받고 누군 적게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영자의 역할 및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이만큼 차이가 난 것이다 이게 기능론이고요 이쪽은요 아니다 CEO와 노동자의 평균 연봉 격차는 두 집단 간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기초한 착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정당한 보상 중에 일부를 최고 경영자가 스스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의 심화는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할 몫까지 최고 경영자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권력관계가 공고해졌다 더욱 단단해졌다 이쪽이 갈등론이 됩니다 그럼 1번 참 이게 많이 쓰이는 선지인데도 가끔씩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왜 그런 거냐 기득권층 이 말 때문에 이 네 글자를 보자마자 갈등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논리를 쓰는 게 좋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기여하기 때문이야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성과와 업적이 더 눈에 띄게 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키워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2학년 학력평가 끝나고 나서 3학년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공부할 때는요 키워드 학습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키워드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분명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키워드를 함정의 곳곳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희소가치가 배분된다 그게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이게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된다 나눠진다 이건 기능론이죠 그럼 갈등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런 희소한 가치가 권력자 이미 돈이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배분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갈등론이 될 거고 사회불평등 현상을 제거하자 이게 갈등론이죠 그러면 기능론은 뭐라고 할 거냐 사회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다 필요하다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능론이에요 네 번째 사회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군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이 좀 더디거나 연봉이 누군 높고 누군 낮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기능론이고요 마지막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차등 분배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내 노력으로 읽은 거야 최고 경영자는 그만큼 책임과 업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 노력하면 업적을 쌓아 올라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기능론이다 그러니까 의뢰 관점은 엑셀을 침이시면 되겠습니다